20리 체낙 오징어입니다. 싱싱해요. 살짝 드셔가지고 삶아서 드세요. 젓갈도 되구요. 원래 시커면되어 서로 다 하얗게 바뀌는 겁니다. 7.1킬로에요. 여러 상자라서 무게수 차이 있어요. 자 이것도 한번 재 볼게요. 혹시 모르니까. 얘는 6.8킬로 나가네요. 무게차이 있습니다. 자 한치입니다. 회로 드시고 초무침 같은거 드시고 팔맛을 드셔도 되요. 한상자 두상자 세상자 이렇게 보시면 크게 차이 있는데 섞어서 보낼게요. 살짝 다 쪄서 드시거나 회로 드시면 됩니다. 40미병어입니다. 13.5킬로 12.0킬로 11.0킬로 회로 드십시오. 12.0킬로